우리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10년 만에 엄청난 호황을 맞은 곳도 있습니다. 바로 조선산업입니다. 그런데 일할 사람이 부족할 정도로 일감이 쌓여있는 상황에 노조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. 조선뿐 아니라 자동차와 철광 등 우리 주력산업들이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. 배창학 기자의 보도입니다. HD 현대중공업의 노동조합이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. 노조는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파업하고 이어 중앙쟁이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. 지난해 말 9년 만에 무본규 타결을 한 지 불과 8개월 만입니다. 앞서 노사는 기본급 12만 원 인상과 경려금 350만 원 등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약 70%가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습니다. 최근 조선업 황 회복과 수주 급증으로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만큼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. 회사 측은 작년까지 영업 적자가 지속됐던 만큼 당장 큰 폭의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 2년 연속 영업 손실에서 겨우 벗어난 데다 올 들어 수주가 늘고 있지만 실적에 반영되는 데는 시차가 있다는 설명입니다. 또 가뜩이나 현장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파업이 계속될 경우 납기 지연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. 업계 관계자는 납기 지연으로 하루 수억 원 규모의 지체 보상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예정된 대형 수주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현대중공업 노조는 다음 달 1일과 4일에도 전 조합원 부분 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. 현대중공업뿐 아니라 현대차와 포스코 노조도 실적 호전에 따른 강력한 보상을 요구하며 파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.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. 한국경제TV 배창학